3버디 3버디 그건 안되네 프로 빼고 다 버리는데 뭐야 이거 아마추한테 3버디 맞아 봤어요? 처음인거 같아요 그치 진짜 처음이죠 멘탈 나간다 자 지금부터 바람과의 싸움인데 우리 박종재 프로님이 이 바람에서 치는 그 샷을 보고 제가 내일 좀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른발에 놓고 낮게 치세요 근데 오른발에 놓으면 형 조금 푸쉬 나잖아 그 감안해서 치는거야? 근데 거기서 나는 약간 프로들만은 다를 수 있는데 나는 거기서 약간 강그립을 잡아 그럼 할게요 아 좀 헤드를 조금 닿든가 아 매치 시키는거구나 그냥 로테이션 없이 쭉 밀고 나가는거지 오케이 엉덩이가 와우 굿샷 와우 굿샷 완전 가운데 맞습니다 와 이제 이제 생각할 때 정이 없다 다들 장갑을 새걸로 바꿨어요 굿샷 굿샷 잘갔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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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빨리하세요 지금 마원 오 나이스 굿샷 구석 와우 진짜 핀빨이다 와 꼽았다 와우 야 이거는 오케이버디 같은데 야 그래도 부모님이 연습생 시절부터 키운 보람이 있네 종구형 돈을 많이 썼겠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 저기 멀리서 버비티 퍼팅이 옵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오 잘 치셨어요 예 마크 자 이거 넣으면 뭐 나도 프린지에 있는데 저도 이거 넣으면 버디에요 쭉쭉쭉쭉쭉쭉쭉쭉 오 꺾였어요 꺾였어요 네 그건 오케이 나이스 파 오 오케이 나이스 파 이거 어디 나 걸어올때 뭐 탈수있지 탑당물이 했나? 거리는 똑같이 잡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거지? 아이 뭐 거리가 뭐 한참 멀지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이걸 오케이를 달라고 그러고 있어 아 맞지 아 안타깝게 스리파에 요거 못 넣으면 혼자 혼죽이라고 하죠 아 오케이 줄게 가자 가자 이거 언제 치려고 그냥 오케이 오케이 안집으면 쳐야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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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아이씨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방콕 넘겨주시면 돼요 야 여기 완호시킨다고요? 프로님 질른다고? 야 이거를 역시 남자다잉 우와 이거 진짜 올라가겠다 올라갔다 미쳤다 와 괜찮죠? 드라마 주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드라이버를 치는 게 없는데 이거를 다 빼도 돼요 아 반장님은 나무 왼쪽 보고 페이드 치세요 오 좋아 이것 좀 좋아 페이드 걸렸어 나이스 페이드 다 갔다 이것도 뭐 프로님이나 나나 뭐 그냥 같이 그냥 드라이버 괜찮러야 하는 거지 뭐 아니 형이 2만원짜리 배판에서 네 아니 근데 이런 데서 2만원짜리 판에 질릴 수 있다는 그 깡다구가 많이 땄잖아 진짜 아무리 뭐 많이 따도 그래도 방송을 하고 있잖아 스코아도 중요해 형한테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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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오버판 나오잖아 누가 레슨 받겠어 그렇잖아 뭐 그러니까 형도 지금 깔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야 근데 거기에서 골프 반장이 굴하지 않고 같이 했다는 거 이게 정말 이 두 분하고 다른 이 두 분하고 다른 넘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이야 자 모래가 젖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진짜 좀 어려워요 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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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인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렇지 아 들어가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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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왕목을 막았나 봅니다 오오우 고기가 나왔어요 자, 파펫 됐다 기가 막히게 OMG 야 우리는 2,000원씩만 나가면 되는 거야 20,000 원 다 주고 30,000 원씩 양쪽에서 주시면 될 거야 이야 진짜 대박이다 아이언 치신 분만 버디 했네요 크르네 골프바이래요 나 내꺼 줄게 오 필받았는데 펀치샷 드로우 좋아요 아 드로우다 좀 말았습니다 그 친구입니다 어 근데 잘 쳤네? 멘탈이 세졌어 오 잘 쳤는데? 그래도 종욱아 응? 너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 내가 평소에 선하게 살잖아 원래 제일 잘생기면 구박 많이 받습니다 그죠 그죠 말도 안 되는 노래 진짜 이상해 아니 구독자님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 아 실물도 응원 이제 꼭 가요 키디딤이 흔들려 키디딤이 흔들려 키디딤이 흔들려 형 니어 있지? 아까 없다고 그랬잖아 아 이번반부터 있다고 그랬는데 녹화도 있잖아 어 니어는 없습니다 양아치네 양아치네 저 우정의 근간은 거리다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반장의 버디팟 잘 밀었어 됐어 됐어 팬판인가요? 응? 버디하면 오피 진호가 아니야 아이 마크야 야 아까도 줬잖아 나도 돈 가져와 오 야 아파트 잘한다 이야 멘탈 쎄다 야 아 아 아 씨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쓰리파 원 버디야? 어 돈 안 되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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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대박 사건이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작 이렇게 치지 재수하면 서울대 가죠 제가 또 그 일산에서 밴드 생활을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네 밴드 이름이 뭐예요? 골프앤스토리입니다 골프앤스토리 일산 파주 김포 어 서울 근교 예 야 박종대 프로님이 지금 트러블샷 야 라이가 너무 안 좋은데 있는데 프로님 이거 어떤 식으로 치실 거예요? 공이 나보다 밑에 있으니까 네 많이 숙여서 많이 숙여서 들리면 이거 무조건 대가리 아 굉장히 그냥 낮게 쭉 살러수를 해줄 건데 아 러퍼 깊잖아요 네 왼손 좀 꽉 잡으면 좋아요 오 와 조금 컸어요 그죠? 네 아하 너무 잘 맞았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오 와 이야 이야 야 저렇게 깔끔하게 딴다고? 자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어 벙커샷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여러분 지금 프로와 아마추어의 벙커샷 실력 보셨죠? 야 역시 프로는 다르다잉 으 으 으 와 좋은데? 좋아 아 야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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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반장님 퍼티퍼 이거 들어갔다 아 와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와 야 이거 보고도 못 넣는다 야 야 지금 들어갔으면 저 트리플 코피 터질 뻔했는데 하하하하 이걸 못 넣다니 진짜 짧게 한다 나이스 파 야 들어갔어 들어갔어 나이스 파 우와 이 앞으로 다잉 하하하하 다잉 어 그치 그치 마지막에 라이 있었다니까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엄청 젖어있어요 벙커가 그러면 초이스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나는 그냥 공을 쳐서 어프로치 느낌으로 치던가 아 아니면 모래를 칠거면 정말 세게 쳐야돼 채 많이 열고 아 모래가 튕겨져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아 아 장난 아닌데 아 굿샷 아 아 괜찮아요 와 와 이거 잘 쳤다 와 진짜 뚫고 갔어 와 이 형 뭐야 도시락도 아니 오늘 왜 그래 나 힘들다고 아이 가족 사기다는 아닙니다 저는 직업이 회계사고요 아 굿샷 야 이거 또 꺼져왔는데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아 궁이 비가 와서 그리니 잘 굴러요 야 요즘에 실력이 일치월장 올라가가지고 아 이제는 뭐 스크라치 쳐도 뭐 위험해요 위험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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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들어갔어 야 이거 들어갔는데 오케이 다 안주나 아 야 미쳤다 아 굿 굿 아 오케이 어 어 잠깐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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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드려야 돼 요거 보여 드려야 돼 요거 보여 드려야 돼 요기서 썼어 여기 섰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박종구 님 지금 후반 투원돈 아니에요 후반 투원돈 박종구 님이 프로 아니야 지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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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혼 성공했습니다 어우 좋아 방향 좋고 됐어 야 크지 않겠냐? 아냐 올라갔어 어? 올라갔어 종종 막창 났어? 어 여기 해저드 빠져대 야 씨 아 그래도 뭐 쓰리온 되네 그렇지 여기서 올리면 쓰리온이지 아 진짜 좋다 이거 야 꼽았다 이거 와 나이스 이야 보러다잉 이럴 때 보면 가끔 내 동생이 맞나 싶어 아니 오늘 레슨 하시는 분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박종대 프로님한테 레슨 받으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레인지 X 청담 위드 레시패터 골스프리님 네 어 여기 여기 쳤어요 오 자 크면 안되는데 오오 나이스 완전 잘 쳤어 대박 오 대박사건 나이스 버디 형님 손 한번 한번 흔들어주세요 와우 나이스 버디 런닝업 프로티 탕 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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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왜 이렇게 잘 쳐? 어 이건 오케이 어 이건 오케이 아니 지금 마크 좀 짧아줘 네 저기 반전이 이글 퍼팅입니다 잘 쳤어요 오고 있습니다 지나갔다 근데 많이 지나갔다 야 임마 짧다 아 오케이 나이스 파 와 해저도 하고 파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맞았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골프가 스윙이 점프가 아니에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박종대 프로님 지금 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아마추한테 스리버디 맞아 봤어요? 처음인거 같애 그치 진짜 처음이죠? 생각이 없어요 멘탈 나간다 형 돈 못 닦겠는데 많이 이 크림비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잘못된 거 같아 잘못됐어 잘못된 거 나 같은데 형은 원래 오늘 돈 내라고 데리고 왔어 아 나이스 형 오늘 진짜 벙커가 아닌 거 같아요 잘 때렸다 진짜 진짜 잘 때렸다 퍼터 잘한다 마크? 오케이? 마크? 네 어 오케이 기딱 기딱 아 뭐야 아 이렇게 치고 싶었어 아니 내가 볼 때 이거 조작이야 뭐야 핸디 조정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핸디 조정하는 거 같아 더 기분 나빠 사람들 크크크 장난 아니네 야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렸으면 돼 됐다 됐다 우와 앞으로는 다르다 대박 야 야 나이스 나이스 팀은 나야 자 프로와 아마의 버팅 실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보여 드렸어요 오 좋아 이거 좋다 약해 약해 더블 야 뭐야 더블 벙커 벙커 넘어가야 돼 넘어갔어 넘어갔어 야 이거는 버디다 버터 위에 턱에 야 대박 야 이거를 과연 어떻게 칠까요 야 좀만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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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드디어 버디 하나 나왔네요 2분 됐다 드디어 박종대 프로님 2분 자 박종대 프로님 나오세요 네 반장님 버디 퍼트 해야 됩니다 아 퍼펫 파펫 자 우리 박종대 프로님의 세컨샷 하나 꽂아야 됩니다 하나 꽂아야 돼? 꽂아야죠 언더러 끝내야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우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버디 찬스 어 왼쪽인데 잘 들어갔어 어떻게 약간 우측이야 어떻게 나이스 나이스 잘 쳤어요 구독자 분들께 네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레슨 받으시는 회원분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어 일단 구독해주셔서 네 그리고 이거 방송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 골프 반장 TV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꼭 부탁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박종구님 버디 오 약해? 어 몰라 이러면 우리 용관님은 자 버디 버디 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죽 오 좋아 아 와 와 와 와 와 이거는 좀 와 잘 쳤다는데 나이스 봐 와 이게 저거 빼면 돼 그럼 동타야 와 빠졌다 빠졌다 포기했다 포기했다 멋지게 비겼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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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번에 박종대 프로님의 버디펀 됐다 아 나이 탔어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종대 프로님 과연 일리를 쳐가지고 얼마를 땄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마 나 혼자 이런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5만원 꺼내서 시작했습니다 5만원? 5만원 꺼내서 시작했다고? 그럼 18 30년 38만원 땄어요? 형 얼마 잃었어? 일단 이렇게 아 이거 형 뭐 다 돌려주시는거에요? 한 푼도 안받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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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한번 사주세요 밥 사든데 캐릭터라고 구글로 다 쓰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당연히 안그러면 양아치지 게임인은 내줘 종대형님 아 당연하지 얘 말고 다른 애 넣어줘 저는 돈 딴거 종욱이 돈이거든요 용간이랑 저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박종대 프로님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박종구 대표님 아니 회계사님 그리고 우리 이종옥 대표님 모두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캐릭터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고생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골프 환자 여기서 물러나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istan